뉴욕 증시는 2일 인플레이션 두나스가 진전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. 다우존스는 전일보다 0.41% 오른 39,331.85, 나스닥은 0.84% 상승한 18,028.76으로 마감했습니다. 미국 심전물 국채금리는 내림세로 발락해 전일보다 0.05%포인트 하락한 4.43%로 마감했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산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서 0.57달러 내린 81.81달러로 마쳤습니다. 테슬라는 전일보다 10.20% 급등한 231.26달러로 마감했습니다. 엔비디아는 1.31% 내렸고 애플은 1.62% 올랐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